안녕! 라이예요. 오늘은 아빠의 영향을 공부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안녕! 라이 안녕! 안녕! 미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미키 선생님. 네, 오늘은요. 우리 같이 알파벳을 공부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라이가 알고 있는 알파벳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is this? 애플. 애플. 이거는 뭐죠? 이 글씨? 에이. 에이는 어떤 소리가 나요? 에이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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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잘했어요 자 A 다음에 뭐가 있죠 짜잔 이건 뭘까요? 이거는 B에요 그렇죠 B는 어떤 소리가 나죠? B는요 잘 들어봐요 B B B B B B B는 어떤 소리가 나요? 얘는 뭐죠? B 잘했어요.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어떻게 B Very good What is your name? I'm 딜라이 You're 딜라이? Do you have an English name? 영어 이름? What's your name? Rosa Your name is Rosa How are you, Rosa? I'm 딜라이 You're good, alright What's after B? B 다음에 혹시 우리 알고 있나요? 뭘까요? 얘는 뭐죠? 신나요 얘는요? Cat C C C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C는 크 크 크 크 얘가 뭐다? 크 이 동물이 뭐죠? Cat 잘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 크 cat 해볼까요? 크 Excellent Okay What's after C C 다음에 뭔지 아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C 다음에는요 당연히 D예요 그렇죠 D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혹시 알아요? D C 찾아서 있어요 D는요 D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D D D D T Dog 그렇죠 지금 우리 김나이의 옆에 있는 핑크 친구가 누구죠? Wow Wow 영어로 뭐예요?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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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Dog A, B, C, D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어떤 소리 다시 한번만 D D D는 어떤 소리? D D D D D D 오리가 영어로 뭘까요? Duck 자 우리 김나이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죠 거기에서 미키마우스도 있고요 도날드 뭐가 있죠? 미키마우스 쥐잖아요 마우스죠 마우스는 쥐가 맞아요 그리고요 Donald Duck 오리예요 그렇죠 빙빙빙빙빙빙빙빙 돈이 조금 있어요 자 D 다음에 E, B, C, D E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다? E E에요 E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따라해보세요 E 자, 달걀은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달걀은 에그에요. E는 에 소리가 나니까 에그 하는거에요.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엑셀런트! A, B, C, D, E 그렇죠. 그러면 에프를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에프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프는 얘는 뭐지? 물고기가 영어로? 피쉬 다시 한 번. 피쉬가 아니라 피쉬 잘했어요. 물고기가 영어로 뭐다? 피쉬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A, B, C, D, E, R, G F는 G G에요. 자, 그럼 G를 한번 볼게요. 짜잔! 네, 이건 뭐라고요? Girl. Girl이 뭐지? 여자아이. 맞아요. 그럼 김나이는 Girl이에요? Boy에요? Girl이요. Girl이요? 그럼 나는 여자아이예요. 뭐라고 할까요? I am a I am a Girl. Girl.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G는 Girl. 그렇죠. 그만 해볼까요? 더욱이 소리 나요? 네.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그걸이고요. 나는 여자에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 Girl. I am a Girl. I am a Girl. I am a Girl.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A, B, C, D, E, R, G F, G E, H 그렇죠. 맞아요. H에요. 자, 그러면 H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한번 보세요. H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자, H는요. 잘 들어보세요. 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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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H는? 자, 흐구요. 자, 이거 뭔지 알아요? 닭인데. 닭이 영어로 뭘까요? 치킨 말고요. 안겠지? 모르겠죠? 네. 자, 따라해보세요.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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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헨은 뭐자고요? 헨! 헨! 그렇죠. 헨! 헨! 그렇죠. 바로 H가 행이에요. 닭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닭. 닭이 영어로 뭐다? 헨! 헨! 너무 잘했어요. H는 어떤 소리?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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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A, B, C, D, E, R, G, H, I. 잘했어요. 그럼 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I니까 I. I는요? I. E. E. 따라해보세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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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바로 그렇게 하는거에요. I는 이거 하나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자 바로바로 나왔어요. J가 있잖아요. J는 어떤 소리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J가 뭐지? 이거는 스토베리 잼. 그래요. 맞았어요. 스토베리 잼이 맞아요. 자, J는 어떤 소리? J는 J. J, 잼. 다시 한번 해볼까요? J, J, 잼. 엑셀렛. 바로 그렇게 하는거에요. 너무 잘했어요. 처음부터 할게요. E, B, C, Z, E, R, G, M, G, H, I, J, K. K. 바로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 알파벳을 다 알고 있는거 같아요. 짜자자자잔. 얘가? 열쇠죠. 열쇠죠. 자, 이 글씨가 뭘까요? 원래 민쇠요. 자, 이거는 H, I, J, K. K. K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K인가? K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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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재미있는게요. 봐봐요. 이 C도요. 크 소리가 나구요. K도 크 소리가 나요. 고양이는 영어로 뭐였죠? 캣. 캣이에요. 열쇠는 영어로 뭘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크. 크. 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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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Where is my key? My key. 키가 열쇠예요. 다시한번. 키. 키. 자, 이게 뭐다? 키. 키예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A, B, C, B, P, O, G, H, I, J, K, L, M, O, P. 그렇죠. L, M, O, P. L이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L을 찾아볼게요. L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몰라요. L은요? 자, 혹시 사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라이언. 라이언이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L은요. ?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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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르. 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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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라이언. 르, 라이언. 라이언. 르, 르, 라이언. 다시한번. 르, 르, 라이언. 그래요. 자, 우리 김라인은, 우리 로사는 라이언 좋아해요? 네. 라이언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못봤어요. 진짜 못봤어요? 옛날에 에버랜드가서 사파리 버스 타고 라이언 본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옛날에 5살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할게요. B C D E R G H I G A L L M O P L L M O P L M 짜잔 얘가 뭐가? 맨이다 맨! 자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미키 선생님도 맨이다. 맞아요. 미키 선생님도 맨이에요. 소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M은요? 맨 맨 미키 미키 바로 그렇게 하는거에요. 알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E B C D E F G H I J K L M M O P M 다음에는 당연히 빠밤 얘가 뭐다? N 이에요. 호두는 영어로 뭐죠? 자 따라해보세요. 난 넌 포드로는 not 라고 하는거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L M N O P 다음번에 뭐죠? N 다음에는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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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뭘까요? L N O O L N O P 맞아요 한 번에 다 알았어요. 얘는 뭐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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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L, M, N, O, P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Q Q Q Q Q Q Q 여왕님 자, 여왕님이에요. 엘사도 여왕님이잖아요. 여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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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에요. 자, 알은 어떻게 생겼어요? 피 옆에 짝대기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은요,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자, 재밌는 게요, 사자도 르였잖아요. 사자는 뭐였죠? 사자가 영어로 뭐지? 라이언. 라이언이죠. 자, 라이언인데 얘는 랩.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소린데 조금 더 힘을 줘야 돼요. 그렇죠. 라이언 할 때는 힘을 빼고요. 랩 할 때는 힘을 빡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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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근데 뒤에 T 발음을 해줘야 돼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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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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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한 번.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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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SEAL 이 영어로 힘 빼도 돼요 S에 힘 빼도 돼요 SEAL 잘했어요 A, B, C 같이 해볼까요? H, I, J, K, L, N, N, O, E Q, R, N, F, N, T, U, V 자자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볼게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뭐죠? 얘는 나이오 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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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흥 아흥 호랑이가 영어로 뭐예요? 어흥 김나이 알 텐데 호랑이 영어로 아니요 타이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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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는 어떤 소리? T T T 타이거 T 타이거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T 다음에는 뭘까요? 애기씨는 다시 해볼까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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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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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엄브렐라! 엄브렐라예요. 엄브렐라가 소리가 어떻게 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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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브렐라! 네! 그래요! 유는 어떤 소리? 어! 그렇죠? 다시 한 번 이게 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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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한 영어로? 어! 어! 엄브렐라! 잘했어요. 자! 자! 엄브렐라 다음에 뭘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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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동차는 벤! 벤! 다시 한 번! V! V!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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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릅베! 잘했어요. V!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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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녀예요! 마녀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모 содержcia어! 소리부터 알게요. W 소리부터 알게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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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도 알려줄게요. 소리부터 할게요. W는 소리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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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몇 개 안 남았어요? W W X X는 어떤 소리? X는 X 그렇죠.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F X 인데요. 이걸 빠르게 붙여줘야 돼요. F X 잘했어요. 박스는 아니고요. F F FOX F F 잘했어요. X 다음에는 바로 바로 Y에요. Y는 뭐죠? Y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Y Y Y Y Y Y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ALUMA ALUMA ZEBRA ZEBRA 맞아요. 어떤 소리가 나요? Z Z Z ZE ZEBRA ZE ZEBRA ZEBRA 여러가지 ZEBRA NERUSAS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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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하면 되는거에요. 알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Rosa, what do you see? I'm a tiger I see I see a tiger 다시한번 What do you see? I see tiger I see가 뭐다? 영어로? I see가 한국말 뜻으로 뭐에요? 나는 타이거 사자가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What do you see? I see I see Egg See an egg What do you see? I see The Ball 너무 잘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